한라봉을 먹어야 돼 한라봉 감사합니다 100%입니다 이거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주미나리 예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예 이거 맛있네 이거 한라봉 한라봉 그 얼린거거든 한라봉 얼린건데 완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 레알 이거 한라봉 그 가라그네 음 아 야 맛있네 한라봉 한라봉 느낌이 나 아 맛있다 자 헌제도 짠 자 빨대 헌제 물어 자 물어 아 물어 물어 아 폭포 앞에서 아 야 맛있네 할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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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간 거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나도 이제 먹방 가는건가 먹방 가자 먹고 들어가야겠다 아유 먹고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차 있으면 답답 더우니까 음 차 있으면 더우니까 그 아까 그 사업관련돼서 한번 아 맞아 그럼 언제 사업할 거야 현재 사업은 언제 할 건데 야 이거 진짜 짠 아 물어 아 몇 달 걸린다고 현재 이거 먹으니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 알지 이거 먹으니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네 쓸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다 컴도 부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갑자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니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수도 있지 무조건 그 뭐냐 그 포스트인가 그냥 아예 그 내 힘쓰는 거 있잖아 봉인시킬까 봉인 아예 봉인 시켜버릴까 봉인에 봉인에 시켜버리거나 아예 쓰지 못하겠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은데 중성으로 가는 거지 중성 남자도 아 트젠 아 트젠 괜찮다고 근데 현재 트젠에 돈이 없어 그리고 트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혼자 살다 혼자 갈라고 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어 뭐야 묻었다 솔직히 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우리 형도 우리 형이 1월 날인가 여자 여자분을 데려왔대 집에 야 우리 형도 능력자야 능력자 나는 왜 능력이 안 되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 차가 차가 모닝이라서 그런가 어 투라님 충성 투라님 충성 안녕하십니까 투라님 오셨습니까 와일드 투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투라님 저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금 몇 시 됐지 저 투라님 이거 보시면은 아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음료수 이거 이거 그 한라봉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한라봉 음료수 색깔이 아 운전 중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거 투라님도 한입 짠 아 살짝 형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 중문 와서 이거 한라봉 주스 먹고 있습니다 한라봉 주스 한라봉 주스 보이시죠 한라봉 주스 이거 맛있네 한라봉 주스 맛있네 이거 먹으면서 아까 리액션 했습니다 리액션 저 살짝 저 스푼스 형님도 한입 하십시오 한입 짠 여기 참 괜찮네요 형님 얼굴 처음 보인거 아니죠 형님 얼굴 제가 형님 처음 보여드리는 건가 형님 얼굴 아 그런가 남끼리 나이가 드니깐 안 보셋게 낳아요 형님 나중에 리액션을 하나 더 만들려구요 짜라짜짜 리액션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 좀 배워보려구요 리액션은 여러가지 있어야 한가지로 그냥 묻혀가면 안 돼 그치? 아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제 방송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밖에 보시면은 풍경이 참 좋아요 밖에 참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예 도로가 이쁘죠 외계인춤이라고 근데 저춤은 여럿이 하면은 좋아 그 여럿이 하면은 아주 좋아 왜 안 빨아지지? 인생은 혼자 아이가 혼자 계속 혼잔데 혼자 혼잔데 이렇게 방송을 봐주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이렇게 방송도 봐주고 고마운 거지 근데 헌 어? 누구지? 여봉 여봉봉님 아 여봉봉님 안녕하세요 충성 야 여봉봉님 또 언제 이제 몇시간 있으면 퇴근하니? 몇시간이지? 몇일지? 아 다섯시네 어 다섯시구나 다섯시야 헌재 형님 그 그 헌재님한테 그 일단은 저 핸드폰 번호 가르쳐 드려도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서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봐서 네 아 레이크 회원 가면 아 그러시구나 아 그렇겠다 형님이 좀 빨리 제가 알았으면 한번 저 이렇게 한번 뭐 할건데 음 그렇구나 아 짜라짜짜짜 짜라짜짜 짜라짜 짜라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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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구나 아 이거 다 먹었는데 이거 어디 버려야 되는데 근데 쓰레기통이 없나? 버리러 가야겠다 쓰레기통이 없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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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을 보여 드리고 이제 이제 다섯 시가 다 돼 가니까 이제 슬슬 이제 해가 저번네요 해가 저번네요 해가 저벌 식당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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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나비 하면서 아하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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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쓰레기통이 어디있지 쓰레기 트위가 뭐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나도 빨리 올라가서 다이소에 다이소에 갈까? 지금 인터넷에 살까? 지금 공공중해. 다이소에 사야 되나? 일단 일단 여기 잠깐 계세요. 잠깐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일단은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보세요. 한번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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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선 때문에 그러시구나. 저거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자수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또 누구 들어오셨는데? 아, 투란님 아까 계속 있으셨구나. 오늘 추천이 4개. 감사합니다. 별이 4개.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중문여행이 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어? 아, 킬러. 킬러님. 충성. 충성. 아, 잠깐만. 얼굴 보여드려야지. 충성. 아, 오셨습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충성.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충성. 킬러88님. 아,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야, 오늘... 오늘... 별이... 아니, 아니야. 어비 5개. ㅎㅎ 어비 오늘 5개. 감사합니다. 어, 아까 그... 여기 중문... 색달공원에... 아, 색달해변이구나. 색달해변이구나. 아, 색달해변이구나. 아, 색달해변이구나. 아, 색달해변이구나. 아, 색달해변이구나. 와서... 뭐... 헌... 헌... 헌제한테 뭐 이것저것... 네, 여기... 아, 운전중이셔. 아, 그냥... 다시... 다시... 다시 갔단 말아야구요? 아, 뭐 가야죠. 우리... 우리...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라면 어디도 못 가요. 별... 별... 별이라도 따셔. 따르래. 따르래. 따라가야죠. 뭐... 못 가겠습니까. 이 앞에인데 바로. 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제가 뭐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제 차는. 어? 그냥 막 가야죠. 막... 일단은 밖을 보여주실게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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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행방송. 그렇죠. 여행방송 좋아하죠. 여기... 킬라노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여기... 이거는... 야자수 나무, 아시겠지만. 야자수 나무. 우리 야자수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고양이랑 인터뷰했어요 고양이랑 여섯 명 진짜 오늘 대박 아닙니까 오늘도 대박이고 저번에도 대박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편안하게 여기 앞에 세 명이랑 싸우자구요 세 명이랑 싸우면 저 집니다 저 저 맞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시죠 어그로그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고 할까요 아 흔들려 보이세요 아 나 막 빨리 걸어서 그런가 괜찮아요 흔들려 흔들려 보이요 괜찮죠 지금 아 막 뛰어서 어 이것도 오셨다 아 오늘 시청자들이 막 터지는데 터져 시청자들 너무너무 방폭 되는 거 아닌가 어 행복희망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희망님 안녕하세요 중계방 만들어야 할 때 어 중계방 어 예 중계방 만들어야지 이거 이게 실시간 방송 아닌가 어 중문 아시네요 오 중문 여기 중문 아시는 분 많네 어 여덟 명 야 지금 여덟 명 됐어 와 이거 실화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야? 야 여덟 명이 됐네 여덟 명 되면 실화지 형님 아까 현수 형님 안 보셨죠 여기 참 해보시오 이거 그치요? 잘했죠? 어 또 누구 오셨다 오늘 아홉 명 야 오늘 방폭 야 오늘 진짜 열 명 되면 방폭 되는 거 아니? 방정 되는 열 명 되면 방정 되겠다 방정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999님 안녕하세요 어디 바위에 숨어있다는 거에요? 저기 바위 위에 숨어있어 어디요? 아 제가 숨어있으라구요? 아 개라도 잡으라구요? 개 실시간 개 실시간 개 잡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칙퍽 칙퍽 막 물이 막 뭐 뭐냐 어 야 이거 물 실시간 와 막 팍팍팍 들어가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 물 들어오는 시간대라서 막 들어오는 거 같아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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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보이시죠 이거 이거 미역 보이시죠? 이거 가서 실시간으로 끓여서 먹방 할까요? 먹방 먹방 가자 아 미역 신기하죠? 미역 보세요 신기한 미역 이거 이렇게 미역이 있네 미역국 갈까? 헌재야 미역국 너한테 보내줘? 끓여서? 아 그래야 되겠네 헌재한테 헌재 미역국 먹어야 될까요 이제? 생일하니 이제 곧? 야 이거 도로 이렇게 많아 헉 헉 헉 헉 헉 6월 20달까지 냉동시켰다가 와 저쪽에 막 사람들이 있네 오늘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세요 영호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문입니다 중문 해수욕장 색달해변이라고 해야되나 색달해변 이거어보시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여기는 실시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여기 뭐가 없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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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이거 이거 이런 돌 이런거 육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이런거 아닌가 이거 제주도에서만 보는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놀러 오십시오 대접해드려 대접해드려야죠 대접 야 저기는 막 실시간으로 잡네 여기가 물어봐야겠다 지금 뭐 잡으신지 한번 인터뷰라도 해야될거하니 아닌가 아닌가 이거 진짜 험하네 이거 뭐 들고 당기는게 어렵다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저 인터뷰라도 해봐야될거 아니 뭐라고 해경이 신고할거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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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 거기 뭐 잡으시는거에요 뭐 뭐 잡으시는겁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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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오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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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게 하하 오늘 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오늘 해변의 여인 해변의 남인이라고 해나 해변의 남자 어지럽죠 제가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돌 너무 많아 나도 정신없어 와 큰일 날뻔했네 와 조심해야겠다 와 큰일 날뻔했어 실시간 방송이 참 어렵다 돌이 잘 도맡네요 이 돌을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 팔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내 팔이 왼팔이 왼팔 오른팔 있어야 된다는게 그거라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고양이 아 고양이를 놓쳤어 고양이가 봤는데 고양이 어디갔지 사람 많죠 사람 대박 대박 많아 여기는 이제 세계 자연유산 3관왕 3관왕인 제주입니다 제주 이렇게 바다도 있고 이 동산도 있고 이 미역도 있는 제주도 이 미역 제주 제주도에 놀러와서 미역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아주 청정 미역입니다 청정 미역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신발이 이거라서 신발이 제주도에 놀러와서 미역이 아 안녕하십니까 아 킬러느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제주도 푸른바다 제... 아 왕바다 당그자고 양말을 아 그럴까 그쵸 왔는데 한번 당가갈까 그러면은 왔는데 그냥 한번 그저 신발 타면 안 되지 시키면 해야지 어 시키면 해야지 어 뭐라도 해야 될까 아니 제가 순간 양말 양말 좀 양말 벗었습니다 자 하고 자 가자 자 가자 자 양말 벗었죠 자 가자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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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실시간 야 물이 장난 아니네 야 장난 아니네 물이 이거 이거 없죠 물이 저 이렇게 가서 가다오면 저 자살하는거 자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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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건가 자살감 야 보이시죠 나 신발이 어지러워 토 나온다고 역사적인 그날 아닙니까 여기 제주 제주도에 와서 예 숭문해수욕장 이 와서 이렇게 바다도 볼 수 있는 어 바다에 그렇게 물이 빠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좋 역사의 순간 아닙니까 역사의 순간 이 옷을 다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돼 다 젖어야돼 옷이 옷이 다 젖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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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BJ로서 뭔가 그 정신차리 정신 차리겠어 이제는 흥분하지 말라고요 아 예 흥분 좀 자제할게요 자제 너무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오랜만에 제주 바닷물을 이렇게 건드려봐서 너무 맑지 않습니까 보세요 야 이거 다 보이네 이거 이게 다 보여 이게 다 보여 얼마나 맑으면 제주 바다 제주 푸른 바다 성시경의 제주 푸른 바다인가 그 노래 엄청 좋죠 떠나요 제주도 떠나요 제주도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으로 요 중문해수욕장으로 따라하십시오 다들 이렇게 깨끗한 바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어 BJ가 실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게 아 역시 BJ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걸 많이 느꼈네 다행히 뭐냐면은 핸드폰이 S8이라서 방수가 된다는거 어 성사 아 잠깐만 인사드려야지 어 충성 여기 보시면은 저 바다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 저기 중문 자 이거 좀 중문해수욕장 아 격파형님 안녕하십니까 충성 여기 중문해수욕장 바다에 바다 안에 왔습니다 형님이 좋아하시는 제주바다 엄청 깨끗한 엄청 깨끗한 깨끗한 봉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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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요 봉태규 봉태규 닮았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쵸 봉태규 닮은 것도 감사한거거든 이거 아무도 안 닮으면 안돼 그냥 존재가 없어 누구라도 닮아야돼 어 닮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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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여기저 이 미역 이 미역볶이 미역 이 미역이야 이 깨끗한 미역 여기 제주바다에서만 날 수 있는 미역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제주바다 실시간 녹화 엄청 재미있죠 이거 이거 봅시다 이거 바다에 떠다니는 미역 사먹을 필요가 없어 여기 떠다니는 하나씩 가져가면 돼 이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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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시죠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이거 미역 하나씩 가져가서 그쵸 이거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그냥 장난 돈을 나십니까 아 잠깐만 제가 신발 없는 쪽으로 막 갔네 뭐야 심장 뭐 여쭤봐요 십다리 심장마비 그렇죠 심장마비 가자 심장마비 가자 어 심장마비가 어떻습니까 뭐 어 심장마비도 가고 뭐 어 간장마비도 가고 다 가져오 된장마비도 가고 저희도 아까 미역 미역 실시간으로 보셨죠 그 미역 그냥 가져가서 집에 가서 끓여드십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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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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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공짜 야 이거 빽 하라고 이 사람 아니 옷이 없잖아 옷이 아 아 아 아 왜 그랬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데 왜 그랬냐고요 아 아 아 뭘 아름다운 다 아름답잖아요 이게 저길 한 명 있는 것도 아름답고 여기도 아름답고 여기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방이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는 제주도. 놀러 오십쇼 제주도. 아 어지럽다고요? 아 기가 막힌 오늘 아 울렁거린다고요? 아 그래요? 형님 제주도 좋죠? 야 이거 헌재 마을 들어왔네. 아 앵글을 천천히 움직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기요죠 어디? 여기요? 아 헌재야 그러는 거 아니래. 살짝쿤스님 별풍선 18개 풍사서 고맙데이 나있다 나있다 나있다. 정신없다. 에이 저 뭐지 누구 남친 있어요 남친 내가 보니까. 아 나 뭐 헌재 어디요 어디요? 어 여기 어디 말씀하시나?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람을 쟁참. 아니 저 그 뭐야. 일단은 신발이 다 어떤 말라졌네 내 신발이. 신발 괜찮죠? 저 좋은 거 샀습니다 저. 아니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거? 하하하하하하 저 저 그 저 아니 형님 에이 아까 저 그 뭐지 바다에까지 갔다 왔던데 근데 아까 보니까 저 남친 있더라구요 남친 남친 다 있고 다 있더라구요. 혼자 온 게 아니야 혼자 온 게. 여기 핑크요 핑크 어딘데. 저기? 저 핑크 아닌데? 핑크 아닌데? 아 다 가족 단위라니까 다 같이 가지고 온 사람. 살찐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어. 참 시청자 그 뭐냐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다. 야 이러다 정말 그 방 저 영정 먹으면 돼 영정. 이거 참 이거 먼저 털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털지? 그 뭐 어떤 뭐요? 야 헌재야. 우리 헌재 같이 가면 나가 할게. 헌재. 우리 헌재랑 같이 가자고. 헌재 여기 와서 같이. 아 위에 물 나오는 데 있어요. 아 거기서 씻으면 되는 거죠. 아 역시. 저야 뭐 가는 거야. 아 역시. 아직 내가 신입 BJ라서 그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방금. 야 우리 매니저. 야 매니저. 우리 매니저 일 열심히 해야지. 왜 그러네 너. 어? 내가 매니저 준 거 아이가 그래서. 아 홀로산.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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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행복 뭐죠? 사랑 행복. 사랑 행복 파탄. 사랑 행복 파탄. 아 대단하신다. 아니 뭐야. 그만이 다져있어. 아니 왜. 자기가 다져있어. 대단하시다. 저 뭐지? 이러면 나 이러면 있어. 친구야. 여자한테 던져. 에이 왜 그러지. 이러다 그러다 영정 먹는다니까요. 저 형님. 저 영정 먹으면 안 돼 가시지. 저 이제야 신입인데. 큰 돌을 찾으라고? 아 잠깐만. 물 보세요. 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빠 여기 다리까지 왔잖아. 아이고. 어디서. 어디서 뭐하지? 잠깐만. 아이 잠깐만 뭐죠? 세. 세. 사랑을. 나 잡아봐. 야 헌재야. 왜 그러네. 어 너 같이. 어? 헌재 넌 나 편들 해야 될 거 아니까? 어? 매니저인데. 역시 헌재. 역시 잘해. 역시 헌재는 잘해. 매니저 잘해.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 주는 거야. 헌재야. 아 퀵뷰. 아 퀵뷰? 아. 아. 감사합니다. 와. 빨리 씻어서 나가야 되겠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놔야 되겠다. 야. 여기서는 그냥 이 신발을 씻고. 이제 신발이 나긴 한 거야. 응. 응. 한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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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하라고요? 잠깐만요. 리액션 할게. 아. 아. 리액션 해야죠. 리액션을. 잠깐만 여기서 할까? 아. 예. 저. 제주도에요. 제주도. 제주도. 저. 토박이입니다. 토박이. 아. 제거지. 여기. 잠깐만요. 저. 이쪽에 막. 비주도 뭐해서. 막 산도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 좀. 실례 같고. 예. 중문이요. 중문. 좀. 위에 올라가서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형. 그 형님 리액션 제가. 아. 거의 다. 완성됐어요. 완성. 아니요. 리액션 보신 다음에. 너무 막. 막. 뭐 하지 마세요. 경사가 있어서 리액션 할 수가 없네. 리액션 하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요? 네. 아. 좀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두 치아 뽑고 아시죠? 두 치아 뽑고. 리액션. 그거에요. 그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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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시간의 방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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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많이 부는 아 올 가을엔 반드시 간다고요 형님 좀 오십시오 형님 오시면은 그냥 제가 그 재미난 데 데려다 드릴게요 그 산 같은데 오름같은데 좋아하시죠 오름 오름이나 그런데 관광지 같은데 저 오름 올라가서 저 기타 한번 가죠 기타 실시간 방송 에 그래 그래 빗잔치 곧 마무리 되니 아 군산오름 그 영원님은 저 뭐냐 오름 다니세요 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저 모닝 제 차 제 차 아닙니까 제 차 아 잠깐만 리액션을 바람이 바깥 바람이 부니깐 막 떨어지더라구요 그냥 바람을 막 없이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지 누가 금수자 누가 금수자 랍니까 누가 아 좀 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리액션이 들어갈게요 아 잠시만 좀 위로 올려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해서 아 이거 거꾸로구나 저 보이시죠 리액션 할게요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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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울 때 웃어주니 내 친구 두찌 난 남자끼끼라고 놀리면 난 정말 싫어 키는 작지만 깊은 색과 꿈이 있어 날마다 잘하는 키가 그 날마다 꿈 또 잘한다 멋진 내 친구 두찌와 귀여워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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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듯이 손 내리면 잡을 수 있고 어려울 때 웃어주니 내 친구 두찌 난 남자끼끼라고 놀리면 난 정말 싫어 찍은 작지만 이쁜 생각 꿀꿈이 있어 날마다 잘하는 키가 그 날마다 꿈 또 잘한다 멋진 내 친구 두찌와 귀여운 꼬꼬 아..감사합니다 아..감사합니다 리액션 괜찮죠? 아..아직 최근에 배운거라서 어..뭐냐..응.. 아..흥이 많은 친구라고요? 립싱크 아니네? 립싱크가..아..뭐에요? 아..라이브죠? 저..저..뭐냐..그.. 짧게 수정해야겠네 아..목이 탄다고요? 그러면 뭐..잠만.. 나중에 이거랑 짜라빠빠도 아시죠? 짜라빠빠도 아시죠? 짜라빠빠도 지금 연구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그것도 좀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아..그럼.. 리액션을 짧게 할까요? 그냥? 그 1절만? 1절만? 원래 2절 뿜고 2절인데 똑같은..띄엇같은 리액션이라 버리니까 하나만 해야 되나? 아..왜.. 큰일날 뻔했네 지갑을 놓고 왔어 지갑을 여기 놓고 왔네 와..큰일날 뻔했다 지갑을 놔두고 갈 뻔했네 아..큰일날 뻔했네 나..난리날 뻔했네 난리날 뻔했네 난리날 뻔했어 지갑 다시 안해.. 야..다시 찾았네 리액션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그럼..짜랍..뭐지? 어..밧데리 와..형님들 저..밧데리 5%밖에 없네요 와.. 저..저..일단은 누구 좀..또 누구 들어오셨나 형님 저..밧데리 5%밖에 없어요 5% 와..일단은 차에서 충전을 하고 충전을 하고 충전 어딘가? 아..보조배터리 아..내가..내가 신입이라서 보조배터리를 또 놓고 왔네 신입이라서 보조배터리를 놓고 왔어 아.. 보조배터리를 놓고 왔네 아.. 그..뭐냐.. 그 차 그 거치대 아..제가 오늘 아침에 꺾.. 꺾어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꺾어졌어요 꺾어졌어요 아..아.. 아.. 저..뭐냐.. 그.. 충전을 하는데 지금 차 충전을 하는데 아.. 덥네요 더워 날씨가 덥네 그 춤을 추니깐 좀 덥네 아..더워라 그..일단은 오늘.. 저..뭐냐.. 그.. 저..형님.. 형님들 그.. 저..헌재..헌재 동생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방송 야..이거 방송 이거 야..헌재.. 오래.. 오래 살벌하게 더울 거이.. 울..거임.. 뭐가..뭐.. 뭐 운다고요? 아..더운다고요? 아.. 더운다고요? 아.. 아..더운다고요? 아.. 아..더운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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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제가 뭐냐.. 좀.. 공.. 아.. 희망님.. 행복희망님.. 아.. 감사합니다 자꾸 찾아주셔서 이렇게 아까 행복희망님 저.. 그 바다 들어간 거 보셨죠? 바다 들어가서 예.. 야 오늘 헌재 그 매니저 진짜 최고였데이 헌재 매니저 고맙데이 오늘 헌재 매니저 고맙데이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킬러 누나 누구가 킬러 누나랑 전재랑 저.. 격파형님 푼수형님 행복님 또.. 지금 몇 분이시지? 잠깐만 어.. 이렇게 다.. 어.. 영원님도 투라님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하.. 현재.. 야 오늘 헌재 없었으면 좀.. 뭐냐 좀 나 혼자 막 혼자 중얼거렸을건데 그래도 헌재 와그네 여기 얘기 아.. 감사하면 차 타고 입수하라고요? 차.. 차를.. 아 또 누구 오셨다 감상.. 차를 그냥.. 버리라는 겁니까? 응? 아.. 차.. 차 입수? 야.. 역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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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형님.. 아 되셨어요? 화목? 아.. 화목.. 예 알겠습니다 형.. 화목 일단 알겠습니다 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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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형님 이거 아직.. 저.. 위약금.. 저.. 할부 아직 남았거든요? 어? 어.. 아직 지금 한 석달 남았습니다 지금.. 어? 석달 남았는데 지금.. 어.. 제가 빨리 열심히 돈 벌고 창업하고 일단 창업할지 모르지만 특화라도 내고 어.. 호익관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 중문.. 세단이요 어.. 감사합니다 10명 됐어 10명 얘 실화야? 실화야? 이거 실화니? 야.. 10명.. 제가 어제 10명 말씀하셨죠? 제가 형님 10명 했는데 10명이 됐어 아 진짜.. 되긴 되는구나 10명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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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서.. 아.. 한마음 누리 안녕하십니까 저.. 한마음.. 잠깐만 한마음 누리 인사드려야죠 안녕하십니까 중석 아 지금 밧데리가 지금 밧데리가 없어서 아.. 아.. 네.. 인사 중석 머리.. 아까 모자 썼.. 모자 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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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마음 누리 식사하셨습니까? 아.. 저.. 지금 밧데리가 진짜 밧데리 아까.. 역시 그.. 신입 BJ는 신입 BJ는 같아요 밧데리를 안 챙겨왔네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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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 아.. 방정원.. 방정원 아닌데 잠깐만 지금 지금 핸드폰.. 그 뭐냐.. 그.. 지금 차에서.. 8시 20분이래.. 아.. 차에서 지금 충전하고 있죠 지금.. 잠깐만요 일단.. 한마음 상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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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 누리.. 그.. 아.. 시동 켰게 시동 켜서 지금 충전.. 예..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예.. 시동 켰어요 시동 키고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 감사합니다 한마음 누리.. 일단 리액션 가야죠 리액션 가야지만 빨면 좀 검은색.. 보이게 보이죠? 바로 리액션 들어갈게요 야.. 이거.. 보여드려야죠 아까.. 리액션.. 연습한거 계속 보여드려야죠 어? 약간 모자라 썼어서 좀.. 뭐.. 보여드려야죠 일단은 일단은.. 보여드려.. 아니.. 그.. 와주신거만.. 한마음 누리 와주셔서 제가 리액션 보여드리는거에요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아.. 잠깐만 일단은.. 보이시죠? 일단.. 노래를 먼저 켤게요 아.. 저.. 노래 들리시죠? 잠깐.. 이제 시각할게 잠깐만.. 아.. 잠깐만.. 2019.. 나.. 계속.. 작업이... 만족같이.. 그래.. 없네.. 그러나.. 퍼플끈.. 비는 잦지만 기쁜 생각, 큰 꿈이 있어 날마다 잘하는 기만큼은 날마다 꿈을 잘한다 멋진 내 짓고 같지만 기사 같이 붙일 내치네 기뿌끌끌끌끌끌 같이 붙일 내치네 기뿌끌끌끌끌 달리구치 손을 밀면 잡을 수 있고 옮겨울 때 있어주니 내 친구 난 잘 찾으리라고 놀리면 난 정말 싫어 귀는 좋지만 깊은 생각한 꿈이 있어 나도 말라다 잘하는 기간 그 날 말 없는 건 잘한다 멋진 내 친구 같이 와 g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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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까매졌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거의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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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크레이저 아 엄청 연습했죠? 아 맞다 잠시만요 충전 연결하라고? 아 감사합니다 한마음능에 감사합니다 충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연이는 역시 여기 우리 헌재가 너무 잘해 우리 매니저 역할을 헌재 헌재가 매니저가 너무 잘해 나 헌재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헌재가 옆에 있어서 아 모자 써야겠다 좀 이상한 좀 바보같다 모자를 써 좀 아 뭔가 좀 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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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는 모르겠어요 헌재 헌재 일단은 아 일단은 좀 충전을 하고 지금 몇분 됐지? 충전을 하고 한 충전하고 다시 보여드려야 돼 10% 되면 야 헌재야 헌재야 너무 재밌는가 아이가 진짜 너무 잘한데 진짜 매니저 우리 매니저 잘해 우리 매니저 없었습니다 정말 죽었어 저 모닝입니다 모닝 16년식 네 모닝 세차하자고? 모닝입니다 모닝 아직 저 할부 좀 남았거든요 역시 우리 매니저 잘하네 역시 매니저 우리 매니저밖에 없어 콘텐츠 우리 매니저 그거 한방으로 가는거? 세탈병 실시간 하듯슈 아 이거 참 이거 일단 잠수 시키고 베이비 가는거요? 베이비 일단 잠수하고 베이비 신청해야 되나? 야 매니저야 네가 베이비 신청해 줘라 나 잠수하고 베이비 추천드랍니다 하하 하하 아 추천제 베이비 추천제였구나 하하 신이 바로 베이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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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은 하하 하하 추천서 쓰고 추천서 쓰겠습니다 일단 세차 먼저 하하 일단은 하하 퍼센트 올라가야 된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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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살짝 살짝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살짝이라도 그 한마음님 살짝이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충전이 한 6 아 어둡게 하라고요? 아 이거를 지금 어둡게를 어둡게 어떻게 하더라? 하하 갑자기 하하 갑자기 멍떼 멍떼해지네 어둡게 아 빛 어 왜 없지? 아 이거 어둡게 이렇게 하면은 우린 충전해 해 놓고 아 뭐죠? 잠깐만 충전해 놓고 다른 아 다른 폰은 안 저 그 와이파이가 안 돼 아 다른 폰이 안 돼 아 아 천천히 집사라 야 야 그 야 치밀하십니다 저 노님 멋있으십니다 이거 화면 밝기 자동 풀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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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기 화면 밝기 화면 밝기 화면 밝기 화면 밝기 이거 다 끄라고? 닦아야 되나? 잠깐만 아 테더링하면 된다고? 아 테더링하면 돼? 잠깐만 테더링해서 테더링 직업이 제시구나 설정에서 태더링 하면 되나 서로 다 태더링 같이 해야 되는 건가